WebSquare 퀵하이드입니다. WebSquare5 스튜디오의 팔레트 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본 비디오는 새로 업데이트된 WebSquare5 스튜디오의 팔레트 뷰의 기능들을 설명합니다. 실제 스튜디오 화면을 보면서 팔레트 뷰의 각 기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우측의 팔레트 탭을 클릭합니다. 컴포넌트들을 분류한 목록이 표시되고, 목록을 한 번에 열어 각 분류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컴포넌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WebSquare 컴포넌트들은 폼, 그리드, 컨테이너, 내비게이션, 차트, 프레임, HTML5, UDC, TTC, 그리고 스니피스로 분류됩니다. 상단의 입력 상자는 컴포넌트 검색을 위한 용도입니다. 개발자는 직접 컴포넌트 이름을 입력하여 컴포넌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. 혹은 컴포넌트 이름 일부만 키워드로 입력하여 관련 컴포넌트를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. 팔레트 뷰 상단의 임포트 UDC 아이콘을 클릭하여 작성한 UDC를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. 동일하게 임포트 TTC 아이콘을 클릭하여 작성한 TTC를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 스니핏 가져오기도 가능합니다. 역시 팔레트 뷰 상단의 스니핏 가져오기 아이콘을 클릭하고, 작성한 스니핏을 팔레트에 등록하십시오. 스니핏 내보내기도 가능합니다. 스니핏 내보내기 아이콘을 클릭하십시오. 현재 등록된 스니핏들이 표시되면 레본을 스니핏을 선택합니다. 스니핏 뷰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스니핏 뷰가 표시됩니다. 스니핏 뷰에는 현재 등록된 스니핏들이 그룹별로 분류되어 표시됩니다. 개발자는 각 스니핏을 클릭하여 해당 스니핏을 화면 파일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.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카드 회사의 대부분의 카드, 카드 회사의 대부분의 카드회 생각도 가능합니다.